메비우스 메비우스는 저그를 피해 다른 곳에 자리를 잡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어 다른 유물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냈다더군 디폰이라는 작고 예쁜 행성이야 여기로군 디폰 행성이야 별로 나빠 보이진 않는데 네, 감지 결과는 잠깐, 뭐지? 디폰의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갑자기 500% 증가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아, 침착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가? 몇 시간 안에 태양이 폭발할 겁니다 그 사이에 행성은 불바다가 될 겁니다 화요파 때문에요 불이라... 왜 항상 불인가? 다행히 행성에서 상당히 큰 저장소를 발견해서 보급권은 따로 필요 없을 듯합니다 흠, 듣던 중 다행이군 유물은 어디에 있나? 바로 저기야 프로토스 진영은 한가운데 버티고 있지 흠, 건물의 이동 기능을 활용하면 화요파가 도착하기 전에 다른 곳에 재배치할 수 있겠어 다만, 움직일 수 없는 건물은 모두 회수하면서 다녀야겠고 정말로 저기 내려갈 생각이야? 자, 가자고 태양이 폭발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 흠, 너 빨리 유물을 찾아서 여길 떼자고 칼날 여왕이 또 나타나기 전에 말이야 칼날이 없을 듯한 저장하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상군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게다가 은퇴 기능 중이지, 아주 마음에 들까예. 좋았어. 아이고, 프로토스 광자파를 조심하고. 저건 은퇴 상태인 내신을 찾아낼 수 있다고. 네? 출소 중. 확인 완료. 좋았어. 자, 기지를 세우고 작전을 실행하자. 유물을 가져와야지. 아이씨, 깜짝이야! 무슨 일이죠? 사실... 자, 다들 출동. 다음은 누구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경고. 화연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요! 유도! 제임스 레이너. 니놈이 여기를 거냐고 있어라. 우리의 선고를 모독한, 뒤의 값을 찌르게 해 주마. 나인이라. 또 달달임이야. 내 기간에 물어 날 지키는 놈들이라고. 목표 달성은 제공을 하고 있으며 욕심을 가르치는 한 번에 들었다고 합니다. 수신 중. 네 갑니다. 확실히 끝내죠. 통신 상태 양호. 네 갑니다. 성진 출력 출력. 아니 아직 규차가 왔습니까? 출동 중. volontaria. 목표 달성. 동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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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으로 함께 푸짐한 경우도입니다! 경고, 화연파가 곧 도착합니다. 기지를 옮겨야 합니다. 동쪽에 탈다림 전초기지가 있습니다. 기지 이전에 아주 적합한 장소죠. 놈들을 처치하고 거길 기지로 삼으시죠. 경고, 화연파가 곧 도착합니다. 기지를 옮겨야 합니다. 평균으로 다음은 동쪽으로 넘어가려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경기도 사이를 거죠. 정말 많은 것을 얘기 피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차단에 적용하십시오. 계좌 모인공군 사이의 위기와 차단에 적용하십시오. 정량이 편의점이 모여야 합니다. 5번의 무릎이 지구성에는 기족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들 말씀해보십시오! 네? 아... 듣고 있어요.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기지로군요. 적들을 싹 정리하고 기지를 저기로 옮기시죠. 자, 다들 들었지? 자, 제발. 중간에 온전히 사망을 운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들을 싹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적들은 싹 정리할 수 있는 기지에 오시길 바랍니다. 적들은 저의 공격을 굴을 막아볼 수 있으며, 상대 공격을 연결할 수 있으며, 적들을 싹 정리할 수 있으며, 적들은 제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적들을 공격을 지켜주세요. 이 계획은 다음 도둑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고 — 아낙지로 인하가 부터가 잘 되었습니다. thousands, thousands, thousands! 임대가 부족하는 곳에 날아가 보입니다. 목돈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을 쥐어낸다. 경고가 도망간다. 목표 1, 4-5. 공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탕시 바지에 도착해 주시라고 합니다. 탕시 바지에 도착했습니다. 탕시 바지에 도착합니다. 탕시 바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발달할 예정입니다. 탕시 바지에 도착합니다. 탕시 바지에 도착하십시오. 목표 2-2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데이터를 집중하고 왔습니다! 지구, 지구가 구멍에 도착했습니다. 해주세요. 오히려 목포위에 부르는 것 같습니다. 철단은 공간을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목포를를 저러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석 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투자폼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자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 이 과정입니다! 목표 2라운드에서 목표가 무력됩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목표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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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ibl smelling 아 셋 너무 아 먹 01 우리는 우주 끝까지 하고 니놈을 쫓을 것이다. 니놈의 불경선 후니는 첨벌을 죽어 마땅해!